고속도로 타고 5,000원씩 털비 내가면서 이거 밥값이 더 나와 이거 아우님은 그러면은 오늘 머시부터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 어 아 아까 얘기했잖아 응 와우 어제도 맛있는거 넣었다며 아 으 으 으 어 아유 오늘 하지마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mc 보다가 내일에 대해 장례 장례 그러니까 뭐 아니 아내게 대화할 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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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nuten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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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명은 또 전화해 가지고 막Pod 좀 불러 다를 아니 아EL tamp Costaign 시식 30킬로미터로 서행 운전 하세요 올게잉국 어떻게 이렇게 잘 먹냐고 막 소문났어 어떻게 된게 원래 그렇게 올게잉국 잘 먹냐고 물어보던데 스타요 스타 어떻게 어떻게 유튜브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좀 잘할라나 내가 아이씨 이거 뭐 어 시발 아 유튜브만 못해 어 다른거 다 잘하는데 유튜브만 못해 아우님이 뭐 워낙에 또 뭐 이쪽 계열에서는 또 방송 쪽에서는 또 한 핵을 또 구셨잖아 오늘 영신누님도 그거 출연하나 뭐요 또 윤형 신누님 어디요 아니 가수로 초대가수인가 초대가수로 하는거에요 아니면은 아 초대가수죠 그 무슨 파이버 뭐라네 음 초대가수로 잉 장기자랑 나오면은 안되지 그지 그럼 좀 땅기자랑해는 심사해요 대단한거요 아우님이 더 대단해 아 아니에요 여보세요 어 대단한거요 하여튼 이따 또 전화할게요 아 보급 독일트 감사합니다.